안녕하세요 골프클럽의 지지 김은호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힙 턴을 이용해서 비거리 레일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팔을 사용을 해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확히 몸 동작을 어떻게 회전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드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의 움직임을 아주 미세한 움직임조차 강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단히 잡아주시고요 몸통만 이용을 해서 스윙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피니시 동작도 다 하지 마시고요 팔에 힘이 조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손을 단단히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회전만으로 공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쳤었을 때 몸의 회전력을 잘 느끼실 수가 있으면서 훨씬 더 빠른 회전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거니까요 지금처럼 단단히 잡아놓고 회전만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